제가 스밀싱을 잘못 들었거든요, 빗맞으면서. 짧아졌어요. 짧아졌어요. 저기 저것도 오늘 그 추경이가 너무 좋으면 빼주니까 들어가서 일자고 지금 딱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그냥 좀 짧아졌어요. 빗맞아서 예측을 못 한 게 싫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빗맞고 센터로 오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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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니다. 아, 그분이 그쪽으로 둔 건데 그게 진짜, 난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짧아진 거야. 그분은 강하게 낳으시네. 아, 그니까. 잘 뻗치지. 파이팅! 파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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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아아, 이거라고! 흥폐가 수고 많아, 이거라! 금리, 금리! 아, 나야. 1차야. 2차야, 2차야. 1차야, 2차야. 대상으로 지금 대상하니까, 몇 대했을 때, 3대 대상으로. 이게 원래 이거 따면, 3대에서 2차가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. 4대에서 5번 경기. 아, 하도 안 해도 지고 있다면, 1차. 2차, 1차. 다 왔다! 아, 4대에서 잡았다 해야지 응, 진짜 좋아 나 덧짤에 썼어 아베아, 3대에서 잡았다 3대에서 5대에서 잡았다 이 갈비가 проблем에 사라졌다 다시 또 손으로 잘 가르쳐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